안녕하세요 그로버터에서 원서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지금 보고 계시는 LS, 렉서스, LS 모델입니다 렉서스 브랜드 플래그십 모델이죠 최근에 마이너 체인지된 모델이 국내에 출시가 됐습니다 기존에 출시된 모델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국내 시장에 판매되기 시작했죠 당시에는 11년 만에 이런 모델 체인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디자인 변화뿐만 아니라 성능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런 차량이 이 LS가 이번 마이너 체인지를 통해서는 승차감을 좀 개선하는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졌고요 그 외에도 몇 가지 편의 장치가 좀 추가가 되면서 상품성을 소포 개선을 했습니다 사실 1급의 시장들은 BMW 7 시리즈나 맬스 벤츠 S 클래스 같이 정말 쟁쟁한 경쟁 모델들이 위치한 시장인데요 그 속에서 렉서스 LS가 어떤 차별점을 보여줄지 지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 모델과 변화는 없습니다 외관에서 큰 차이점은 없는데요 일단은 전면부에 있는 헤드램프의 디자인이 조금 더 변화됐습니다 어렉티브 헤드램프가 좀 적용이 되면서 이런 디자인 형상의 헤드램프의 형상이 조금 바뀐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보다 좀 더 작은 크기의 이런 헤드램프의 모습 그리고 좀 더 날카로운 인상을 주는 이런 선들이 구성된 헤드램프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라이점트 그릴의 형상도 아주 소폭 변경이 됐습니다 역시나 큼직한 이런 헤드램프의 형상으로 존재감을 드러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측면에 보시면 측면의 앞쪽 오버행 부분에 이 라인이 수직적인 형태의 라인 좀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전면부 오버행이 좀 짧아 보이는 그래서 휠 베이스가 좀 더 길고 앞뒤가 짧으면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좀 스포티한 감각, 경쾌한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이런 측면 디자인으로 서폭 좀 변경이 됐고요 역시나 차량의 곳곳에 이렇게 사용된 크롬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화려한 인상을 보여주고 있죠 도 주변으로, 글라스 주변으로 크롬 형태의 이런 소재들이 덧대어져 있고 이 시필러 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날카롭게 이렇게 두터운 크기의 소재가 덧대어져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모델은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인데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 복합연비가 9.6으로 표시가 되고 있네요 고속도로는 10.9, 도심에서 8.8로 굉장히 좋은 연비를 보여주고 있죠 사실 2톤이 넘는 차량입니다 거기다 이제 일반적인 가솔린 모델보다도 훨씬 무거운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이러한 무게라든지 차량의 크기 같은 것을 감안했을 때도 굉장히 좋은 연비라고 생각이 들죠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화려한 크롬 장식의 휠 디자인이 상당히 좀 눈길을 끌고 있고요 자, 이제 차량의 측면을 가보면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차량 측면을 이렇게 하이브리드 로고가 붙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후면부로 가보게 되면은 리얼 램프의 디자인 역시나 안쪽으로도 파고드는 형태의 이러한 리얼 램프 디자인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이 부분이 크롬 소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피아노 블랙 색상의 소재가 좀 덧대어지면서 앞쪽 헤드램프와 좀 디자인적인 일관성을 좀 추구를 하고 있고요 또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 리얼 램프 하단 쪽에 이렇게 크롬 소재가 덧대어져 있어서 일반적인 가솔린 모델과의 차별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그만 봐도 하이브리드 모델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오프리 드라이브가 적용된 LS500H 모델입니다 전체적인 디자인 같은 경우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LS의 디자인 같은 경우에 정말 플러그십 세단으로서는 굉장히 좀 스포티한 인상을 저는 좀 받게 됩니다 굉장히 경쾌해 보이고요 앞으로 나가는 듯한 이러한 모습을 좀 라인을, 캐릭터 라인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이제 곳곳에 크롬 소재가 사용되면서 좀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죠 이번에 마이너 체인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디자인의 변화는 크진 않지만 역시나 LS는 다른 경쟁 모델과 차별화되는 이러한 디자인 요소들로 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일렬 공간 한번 살펴보죠 자 렉서스의 플래그십 모델답게 정말 화려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인상을 주는 일렬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되는 모델은 이제 마이너 체인지 모델이기 때문에 이전 모델과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죠 저 가운데 쪽에 있는 임포테인부터 시스템인데요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어 같은 경우에도 참 렉서스 LS 모델 같은 경우에는 곳곳에 이런 스티치가 잘 사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런 스티치들이 차량의 운전자를 좀 감싸는 형태로 1열 공간, 2열 공간 이렇게 더해져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차량 곳곳에 지금 보시면 약간 우드 패널처럼 보이는 이러한 소재들이 좀 덧대어져 있습니다 실제 차량에 제작할 때 이러한 필름 형식을 하나하나 다 일일이다 사람의 손으로 붙인 이러한 부분이라고 하고요 또 가공에 상당히 조금 많은 손이 가는 부분이 될 것도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러한 소재 개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차량에 맞게 어느 정도 강성도 확보를 하고 또 오염도 덜한 소재로 좀 갖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이어졌다고 하네요 자 한번 1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시트 같은 경우에도 좀 몸을 잘 지지하는 시트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열 같은 경우에는 이따 소개해드리겠지만 오토마 시트로 적용이 돼서요 아주 편안한 시트 좌석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운전석도 이렇게 곳곳에 시트의 스티치 같은 경우에도 단순하게 모양을 위한 스티치가 아니라 몸에 시트가 정말 착 달라붙을 수 있는 곡선을 만들어주기 위한 스티치라고 합니다 시트에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도 아마 경험해 보시면 편안한 시트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운전석에 일단 앉아보죠 자 시트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각도를 이쪽에서 조절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높은 높이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좀 키가 작은 운전자분들도 아주 편안하게 운전 시트 포지션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는 메뉴 버튼들 오른쪽에는 ADAS 기능들과 관련된 이 버튼들이 위치를 해 있습니다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요즘엔 조금 대형의 계기판들이 디지털 계기판들이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아직까지 렉서스 LS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는 이제 디지털 계기판 한 8인치 정도 되는 크기로 보여집니다 디지털 계기판이 있고 좌우로 아날로그로 연료계이지 뭐 온도계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주행 모드 버튼이 조금 독특한 위치에 있죠 바로 이렇게 계기판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다이얼 형태로 되어 있는 이 주행 모드 변경 버튼이 있는데요 주행 모드 변경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계기판에 이 디스플레이도 조금 변하게 됩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붉은색을 기조로 한 이런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운전자를 감싸는 듯한 이러한 라인들이 일렬 공간에서는 아주 눈에 띄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요 그립감이 상당히 좋아요 거기다가 이 위쪽에는 약간 나무 소재 같은 이러한 소재들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스티어링 휠의 고급감도 상당히 좀 띄어앉니다 빨간색 스티치가 실내 색상과도 상당히 잘 어울리는 부분이 있고요 자 임포테이먼트 시스템도 이번에 좀 변화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좀 큰 화면에 약간 좀 플루팅 타입의 이런 화면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메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터치로도 메뉴를 각각의 메뉴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지만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터치 패드가 있습니다 이 트래킹 패드를 통해서 메뉴를 손가락으로 움직여서 이런 식으로 좌우로 상하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또 메뉴를 바꿀 때마다 이 아래, 이 패드 아래쪽 반응이 톡톡 올라오는 이런 햇빛 반응도 적용이 되어 있어서 운전 중에도 이렇게 메뉴 이동이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좀 직관적으로 움직인다는 측면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다이얼도 있고 상하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이 레버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는 조금 직관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운전 중에 실수를 하는 경우 메뉴를 선택할 때 실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길 것도 같습니다 맵 같은 경우에 국산 맵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화면 대체, 이 내비게이션 화면 대체가 이렇게 해상도가 뛰어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을 합니다 케이블을 연결하는 경우에 애플 카플레이 같은 경우에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좀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래쪽에 이 터치패드 아래쪽에 이 버튼들도 조금 바뀌었는데요 사실 기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쪽에 이제 EV모드 버튼이 있었습니다 그 EV모드 버튼이 이제 운전석 왼쪽으로 위치를 해 있네요 지금 EV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모터에 힘만으로 주행을 하는 거고요 고속으로 주행할 때는 이제 엔진이 가동이 되겠지만 저속주행 시에는 전기모터 배터리 양만으로 주행을 하고 이 배터리가 어느 정도 충분히 충전되어 있어야만 주행이 가능합니다 지금처럼 배터리 충전량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EV모드 사용 불가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보시면 여전히 이제 CD 플레이어 같은 CD 삽입구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차량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 CD 플레이어가 많이 좀 적용되고 있어요 미국 시장에도 많이 판매되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위쪽으로는 공주장치 버튼들은 따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위쪽에도 볼륨 버튼과 튐음 버튼이 따로 있는데요 아 이런 부분은 참 느낌이 좋아요 지나치게 기계적이지 않으면서도 약간 쫀쫀하게 움직이는 이 다이얼 돌리는 감각 부드럽게 움직이는 이 감각들이 굉장히 고급감을 느끼게 합니다 자 아래쪽으로 암레스트 하단으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납품가에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자 아쉬운 점은 한 가지 지금 안 보이는 부분이 있죠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입니다 그 부분이 좀 빠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적용이 되고 있지 않는데 이쪽 수납함에도 따로 충전할 수 있는 부분은 마련되어 있지 않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잼들을 좀 둘 수가 있고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사실 딱히 마땅히 지금 1렬에서 둘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암레스트 하단에 지금 뒀는데 이 부분도 그렇게 공간이 넓은 편이 아니라 조금 큰 크기의 스마트폰은 두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조금 공간이 애매하긴 합니다 자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은 여기를 눌러서 운전석에서도 열 수 있고 조수석 쪽에서도 이 바다 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열 수가 있습니다 양방향으로 편리한 방향으로 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렉서스 LS의 1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운전자 중심에 운전을 즐기는 분들에게도 상당히 적합한 이런 분위기로 실내 구성이 되어 있고요 화려하면서도 고급감이 느껴지는 소재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칭찬할 만하지만 아직까지 몇몇 편의 기능들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2열 공간에 앉아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열 공간이 굉장히 넉넉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렉서스 플래그십 모델답게 시트 같은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기울기를 조절할 수 있는 시트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장거리 운행 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도 굉장히 편안하게 누워서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화면 2개가 모니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연결하거나 아니면 DMV 연결된 화면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부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암레스트 쪽에 있는 인버테인먼트 설정 창을 통해서 화면을 키고 메뉴 소스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설정 메뉴로 가보면 여러가지 메뉴들 밝기라든지 화면을 끄고 켜는 기능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릴렉스 기능이 있습니다 마사지 기능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메뉴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전신 리프레쉬, 상체, 하체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고 마사지 강도도 5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제법 마사지 시트의 강도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번 체험해 보신다면 좀 만족스러운 자동차에 있는 마사지 시트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각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설정 버튼을 눌러서 길게 시트를 늘려서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 있는 자동 버튼 하나를 누르게 되면 1렬 시트와 지금 제가 앉아있는 자리의 시트가 함께 이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렬 시트가 먼저 이동을 하고요 1렬 시트가 더 앞쪽으로 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 시트가 각도를 높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편안하게 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요 지금 왼쪽 시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길게 앞좌석 시트가 앞쪽으로 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앉아있는 오른쪽 시트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사장님 자리라고 그러죠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앞쪽에 허벅지를 지지해주는 부분도 별도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지금처럼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을 올리게 되면요 정말 이렇게 누워서 갈 수 있는 아주 편안한 시트가 마련이 됩니다 플래그십 다운 시트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번 이제 원상복귀를 해보죠 버튼 한 번만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다시 시트가 제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외에도요 머리 부분, 어깨 부분, 등 부분 이런 것들을 모두 3단계로 세부적으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시트 포지션을 가지신 분들이라도 좀 편안하게 시트를 자신의 체형에 맞게 조절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온도 조절 장치라든지 오디오 메뉴로 가보게 되면 이제 여기서 전원을 크게 되면 이 앞쪽에 있는 화면에 이제 뭐 DMB라든지 여러 가지 소스의 화면들이 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도 왼쪽, 오른쪽 모두 화면을 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레스트 앞쪽으로는 이제 컵 폴더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암레스트는 이렇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레스트도 마련되어 있고 이렇게 안전벨트도 따로 있기 때문에 3명이 앉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차장의 특성도 그렇고요 가운데 구동축도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 가운데 시트가 그렇게 편한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을 때만 앉는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성인 4명이 앉아서 이동할 수 있는 차량 플래그십 세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2열 시트 역시 굉장히 편안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모델과 달리 이 안쪽에 있는 우레탄 소재라든지 폼 소재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이제 착좌감이 좋은 소재로 좀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이러한 스티치 문양들 아까 1열 시트를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던 이런 스티치 문양들이나 허리 부분이 지지해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주 세심하게 조절을 했습니다 개발진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요 몸이 사실 우리가 앉는데 단순하게 이 시트에 앉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탑승자가 시트에 앉게 될 때 이 시트와 몸의 빈 공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러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성인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스티치라든지 가죽을 어떻게 덧대는지 그리고 어떤 폼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각도를 어떻게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 부분이라고 하니까요 아마 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아마 직접 한번 뒷좌석을 한번 체험을 해보신다면 가까운 전시장에서 체험을 해보신다면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이 한 번에 좀 와닿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시트 같은 경우에는요 다시 한번 이 설정을 한번 켜보면 햇빛 가림막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설정해서 작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려주게 되면 햇빛 가림막이 앞쪽 큰 유리 그리고 뒤쪽 유리까지도 모두 쳐지고 뒤쪽에 있는 부분도 이제 가림막을 켜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명 같은 경우도 이렇게 켜줄 수가 있고요 아까 한 가지 좀 말씀드린 부분이 화면상에 지금 D&B 화면을 켜놓고 있긴 한데 화면의 해상도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런 점들을 조금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넘어와서 앞쪽을 보시면 이제 12V 시거잭이 마련되어 있고 역시나 이쪽에도 디스크 CD라든지 블루레이 디스크를 넣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SD카드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화면을 통해서 동영상 같은 것을 저장장치에 담아서 이쪽에서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렉터스 LS500H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한번 주행 성능을 알아보도록 하죠 기존에도 사실 LS 모델을 시승을 했습니다만 파워트레인의 변화는 이번에는 없습니다 마이너 체인지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편의사양 변경 상품성 개선 이 정도에서 그쳤는데요 역시나 지금 이제 조금 고속도로 위에 올라와서 주행을 시작해 보는데 역시나 LS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차감은 정말 부드럽고 조용하고 쾌적하고 이 세 가지 삼박자를 두루 갖춘 이 렉터스 LS의 승차감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정속을 유지하는 경우 한 70 정도 70에서 80 정도로 계속 유지하면서 가속 페달에 힘을 많이 실지 않고 까딱까딱 하면서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는 조금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크게 들릴 만큼 실내가 정말 조용합니다 그 외에는 뭐 외부에서 들리는 오히려 경적 소리도 조금 작게 들릴 정도로 굉장히 조용하고 부드럽게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현재 주행 모드는 이제 컴포트 모드입니다 지금 이쪽에 있는 이 레버를 돌려서 주행 모드를 바꾸게 되는데요 이 상황에서는 가속 페달에 조금 더 힘을 실어서 가속을 해봐도 가속 자체가 그렇게 급격하게 일어나는 타입은 아닙니다 기존의 LS도 그렇긴 했지만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 자체가 엔진 출력도 299마력이나 되고요 시스템 종합출력이 350마력이 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굉장히 고출력의 파워트레인을 탑재하고 있지만 그 엔진의 힘, 파워트레인의 힘을 한 번에 쏟아내지는 않습니다 거기다가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전기모터의 힘까지 더해지는데요 이번에 출시된 차량의 바로 이전에 출시됐던 모델 체인제를 거쳐서 국내 도입됐던 이 LS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스포티한 럭셔리 세단이라는 시거를 달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게 많이 보였습니다 조금 더 스포티한 감성을 뭔가 자극하기 위한 요소들이 있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F스포츠라는 조금 성능을 더 중시하고 스포티한 주행을 추구하는 상위 트림의 모델까지 추가할 만큼 스포티한 주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사실 많은 소비자분들 그리고 LS에 기대하는 소비자들의 피드백이 이번에는 조금 반영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소 조금 더는 정숙성 그리고 쾌적성 안락함 이런 것에 조금 더 초점이 맞게 서스펜션 세팅이라든지 차량의 곳곳에 설정이 좀 바뀌었는데요 저도 사실 시승하기 전에는 이런 문서로만 자료로만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렇게 체감하기 어려웠는데 확실히 이렇게 운전을 해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은 더 초점이 맞춰져서 차량이 좀 변화한 것을 조금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승차감 부분입니다 승차감이라는 건요 서스펜션만 부드럽게 만든다고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차량이 도로와 만나나 타이어부터 운전자와 바로 맞닿아 있는 이 시트까지 계속 이어져 있는 모든 환경들이 승차감 개선을 위한 그리고 승차감 향상을 위해서 병용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사이에 서스펜션도 있겠고 차체 강성도 있겠고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렉세스 LS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운전자와 가장 맞닿아 있는 시트의 아래쪽 하부의 우레탄의 우레탄 폼을 좀 경질의 우레탄 폼 그리고 저반발의 소재들을 좀 사용을 해서 바꿨고요 또 시트 같은 경우에도요 이 스티치 모양을 조금 더 운전자가 차량의 움직임에 따라서 엉덩이가 뜨는 부분이 생긴다면 아무래도 운전 자세가 흐트러지고 승차감을 떨어뜨리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스티치 하나까지도 운전자의 체형에 맞게 잘 받쳐줄 수 있는 모양으로 좀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런플렛 타이어가 기본 사용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런플렛 타이어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좀 일반적인 타이어보다는 좀 더 단단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이 빠졌을 때 이 타이어의 힘을 타이어의 힘, 버티는 힘을 만들기 위해서 차량의 타이어의 측면이 상당히 단단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런플렛 타이어의 측면 경도까지도 조금은 더 소프트하게, 좀 더 부드럽게 바꿔서 승차감 개선을 위한 노력이 좀 더해졌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엔진의 마운드를 바꿔서 이런 소음을 줄이는 부분 그리고 서스펜션의 감쇄력 같은 것을 조절해서 승차감을 개선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마이너 체인지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촘촘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LS는 매년 좀 지나고 있다 봐도 좀 무방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LS, 렉서스 LS의 승차감이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 이질감이 있게 좀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편안하긴 했습니다만 좀 지나치게 어떤 경우에는 어떤 상황에서는 소프트하게 바뀌면서 운전자가 좀 멀미를 일으킨다든지 좀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었다고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피드백을 좀 반영을 해서 이번에는 그런 부분까지도 모두 좀 개선을 했다고 하니까요 뒷좌석에 좀 앉아보고 싶긴 한데 그러지 못하는 게 좀 아쉽긴 하네요 요즘에 코로나 방역 수치 때문에 시승차 한 대에 한 명만 지금 타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은 나중에 한번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워트레이 변화는 없습니다 맥서스, 토요다 브랜드의 정말 모든 기술이 집약된 멀티 스테이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가 됐는데요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복잡한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쉽게 얘기하자면 이번에 조금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 변경이 된 부분은 전기모터의 힘을 조금 더 많이 쓰자 좀 더 잘 활용하자라는 측면에서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다소 좀 변경이 됐는데요 기존에는 좀 가속을 할 때 전기모터의 힘이 더해지면서 가속력이 어느 정도 더해지는 좀 넉넉한 가속력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그래도 하이브리드 시스템이기 때문에 엔진 회전수가 높아감에 따라서 소리가 지나치게 크게 이제 실내로 밀려드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죠 이런 부분들이 소음으로 운전자 분들은 좀 경험을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요 이런 점들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초반 가속력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전기모터의 개입을 좀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컴포트 모드이긴 한데요 가속을 해보면은 전기모터가 조금 더 오랫동안 전기모터의 힘으로 가속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엔진의 회전수를 더 높이지 않고도 충분히 가속이 운전자가 가속하는 상황을 체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이제 전기모터의 힘이 이제 더해지는 거죠 기존보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하면서 가속 성능이라든지 그리고 좀 엔진의 시끄러운 의미 실내로 들이치는 것을 좀 어느 정도는 줄인 부분 이런 점들도 이번 LS 마이너 체인지 모델의 개선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 편의성의 개선이 있었는데요 주차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차량의 주변을 보기 쉽도록 360도 어라운드 뷰 모니터가 적용이 됐는데 실제로 차량을 이렇게 360도 보는 듯한 이 화면이 나오면서 차량 주변을 굉장히 좀 확인하기 쉽게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드디어 헤드업 디스플레이 24인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국내 법규 때문에 24인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지 못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좀 적용이 됐습니다 어둡틱 크루즈 컷으로 활성화하는 경우에 이 큰 화면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화면에 가운데에는 차량의 차선, 앞차와의 거리를 나타내는 부분 오른쪽에는 속도계, 왼쪽에는 방향계가 표시가 되면서 그냥 큰 화면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앞차를 인식하는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표시가 되고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뭐 목적지를 설정하는 경우에 이런 표시되는 부분이라든지 차량의 여러 가지 정보를 좀 확인하기 좋긴 합니다 밝기도 괜찮고요 하지만 조금 어른거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화면이 정면에 좀 명확하게 있기보다는 약간 좀 어른거리는 느낌을 받긴 하는데요 운전자 분들에 따라서 아마 느끼는 느낌이 조금 다르실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큰 화면의 HUD이기 때문에 좀 정보를 좀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좋긴 하네요 자 이제 한번 스포츠 모드로 바꿔서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다이아를 돌리게 되면은 에코 모드도 선택을 할 수 있고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까지 두 가지 스포츠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포츠 S 모드로 바꾸면은 스티어링 휠의 담력이 조금은 찍하게 느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퍼포먼스 세단처럼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모드로 바꿔놓게 되면은 차량의 응답성이라고 할까요? 핸들링 조향에 따라서 이 차량의 앞쪽이 움직이는 느낌이 상당히 빠르게 민첩하게 바뀌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체 전체가 이제 방향을 튼다는 느낌보다는 이제 앞쪽이 좀 방향을 바꾸고 차량의 뒤쪽까지 이제 따라서 오는 뭐 그러한 느낌을 좀 받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차량의 길이도 길고 그리고 차량의 특성상 지나치게 퍼포먼스를 중시한 차량이 아니고 아무래도 좀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는 이 럭셔리 세단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행 특성을 좀 갖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속을 해보면은 확실히 조금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보다는 조금 이질감 있는 응색이 들려오죠 3.5L 가솔린 엔진을 물론 탑재를 하고 있지만 사실 좀 RPM을 높게 쓰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모터가 좀 개입하는 부분이 달라지면서 좀 바뀐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뭐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러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높은 엔진 음색이 지금처럼 이제 들려오죠 거기다가 서스펜션 자체도 조금 부드러운 설정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전보다도 오히려 조금 더 부드러운 설정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차량의 앞쪽이 살짝 들리는 느낌도 좀 들긴 합니다 음 이런 부분들은 사실 독일 세단들에서는 조금 느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지금 렉서스 LS가 보여주는 좀 차별점이기도 하죠 요즘에 이제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뭐 S클래스라든지 7시리즈 그리고 국내 브랜드 제네시스 브랜드의 차량들을 좀 살펴보면은 확실히 그 색깔이 다릅니다 독일 세단들 특히 BMW 같은 경우에는 뭐 7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고 스포티한 느낌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차량들을 좀 벤치마킹 했다고 좀 보여지는 제네시스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BMW와 굉장히 유사한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벤츠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고급스럽고 진중한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렉서스는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렉서스의 승차감 운전자가 받아들인 느낌 같은 경우에는 이 렉서스를 몰 때는 그 자석 있죠? 자석에 그 같은 극을 놨을 때 서로 밀치는 힘 이런 것들 아무 공간 없지만 서로 밀치는 힘이 작용하는 이러한 부분 이러한 이때 느껴지는 상호간의 반작용 이러한 힘들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좀 느껴집니다 좀 어떤 느낌인지 조금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더 끈적끈적하면서도 쫀쫀한 느낌 이러한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좀 미묘한 느낌이긴 해요 하지만 직접 아마 시승을 해보신다면 이러한 차이를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량의 차량은 두 가지가 있고요 1억 4천만원, 1억 6천만원대 두 가지 모델로 트림으로 출시가 됩니다 차량의 가격 같은 경우에 역시나 플래그십 세단답게 원만만치 않은 가격이긴 하죠 렉서스 LS 하이브리드 모델 분명히 장점이 명확한 플래그십 세단입니다 일단은 뛰어난 연비, 정숙성, 안락함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 세단과 비교했을 때 별코 밀리지 않는 느낌을 받고 있고요 하지만 그래도 아쉬운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새로운 모델 같은 경우에 S클래스의 새로운 모델 같은 경우에 정말 디지털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렉서스 LS는 조금은 이제 시간의 흐름, 시대의 변화를 좀 느낄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급스러운 소재, 마감 같은 부분에서는 꿀릴 것이 없는 차량이긴 하지만 디지털화된 이미지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경쟁 모델보다 아무래도 좀 아쉬운 점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전히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좋은 연비와 정숙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속할 때에 조금 거친 엔진 회전음이 여전히 실력으로 밀어닥친다는 부분 이런 점들에 있어서는 내연기관, 조용한 내연기관을 추구했고 또 넉넉한 파워의 내연기관 모델들을 선호하는 분들이라면 조금 아쉬움이 들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렉서스 브랜드가 LS를 통해서 한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실적을 개선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티어스 원성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장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장에서 만나요